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함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세계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아주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저들의 그러한 요구가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8장 7절로 9절에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상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더더욱 기쁘지 않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택해 준다면 어떤 왕을 선택해 주어야 저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선택해 준다면 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왕을 세웠을 때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왕을 본보기로 선택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사올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문제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오, 스몰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오,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올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보면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장군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이 있는 자존심이 센 지파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냐면 그 두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지파 사이에서 아주 완충지역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 지파를 정치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유다 지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들임을 말해주면서 사울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아주 든든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력한 아버지 밑에 준수한 아들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신체적으로 뛰어난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장수가 되어 백성들 앞에 서서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사울은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냐민 전 지역과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여 암나귀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아버지께서 혹시나 걱정하실까 염려하는 사울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사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6절로 8절에는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이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신앙적으로도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를 갖추어 도움을 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1절에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짜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회적 신분과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사무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따져보자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왕의 자질로서 전혀 빈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스려줄 왕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갖춘 자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도 가르쳐 주었던 왕의 제도의 문제전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자교 요건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육신적 조건에 결핍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독립을 선언한 것부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음의 표현은 과거와 미래의 시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생명과 붙어 있었으므로 산자였지만 만약에 오늘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내일은 붙을 예정이기에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시 지금 내가 생명의 근원과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었다는 것도 살을 것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울의 실패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사울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러한 조금의 흠집을 이 안에 숨은 그림자처럼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하실 때는 왕의 조건으로써 완벽한 자를 택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처음부터 온전한 축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왕을 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택하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온전한 축복을 온전한 은혜를 그대로 다 주신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어리석음으로 왕을 구했어도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감당하면 복이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조금 더 부적함 없이 사울에게 다 담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4절 뒤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와를 경유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만일 여와를 경유하여 그를 섬기며 할 때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가 만일 여와를 경유하여 그 사울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사울왕에게 권위를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다윗은 함부로 사울왕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스림과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지난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한다면 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비밀을 잊지 말고 또 사울왕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문제가 없게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거역하면 여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거는 누구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에게 양쪽 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한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사울왕의 지금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하신과 다른 그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과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축복이셨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주의하여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 저들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온전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복의 근원에 붙어 있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됐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복답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동일한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의 친히 빌바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문제 삼고 그러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오늘의 삶이 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부욕해 누리는 축복을 또 주 안에서 누리며 회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신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부족하다 말하기 전에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함과 부여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나 혼자는 누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누리는 귀한 복된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